김케요 선수가 빠진 상태에서 주진명 선수가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질질을 했기 때문에 10초 1구라는 본인 최고 기록을 세우면서 당당하게 금메달을 거머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. 이 선전에서는 김완성 선수가 하나 좋은 편을 보여줬죠. 예선전에서는 이나대학교 김완성 선수가 가장 좋은 컨디션을 보여줬고요. 역시 각전 이나대 안영훈 선수도 좋은 기록을 작성해줬고 좋은 컨디션을 보여줬기 때문에 두 선수 간의 각축전 그리고 권민주 선수와 최빈 선수의 도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. 과연 여대부 왕자에 오를 선수는 누가 될지 출발했습니다. 아 네 자 여대부에서도 플라잉이 나왔는데 봤어 남자 일반부에서 보셨듯이 컨디션이 좋은 선수들은 그만큼 조심할 필요가 있거든요. 아 네 자 4레인 오레인 선수가 먼저 반응을 했는데 자 4레인의 최유빈 선수인가요? 네 자 일단 유관상으로는 켈빈 선수가 먼저 반응을 한 것 같은데 아 네네네 4레인의 5레인이었네요. 아 제가 음 5레인의 권민주 선수가 가장 먼저 반응을 했습니다. 아 1레인이 비어있었기 때문에 제가 네 번째 선수로 봤는데 아 1레인이 비어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5레인이었네요. 네 분명히 네 번째 선수가 가장 먼저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4레인이 아닌가 싶었는데 아 1레인이 비어있었기 때문에 5레인 권민주 선수가 가장 먼저 반응을 하면서 실격이 되었습니다. 자 4레인 6레인 자 6레인의 김한종 선수인자 자 김한종 역시 예선전에서 가장 좋은 컨디션을 보여줬던 김한종 선수가 중간질주와 가속질주를 너무나 잘해줬고요. 자 PNC 동작까지 완벽하게 선을 보이면서 강당하게 금메달을 벗어줬습니다. 네 그렇습니다. 자 기록이 상당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본인도 지금 놀랬거든요. 자 김한종 선수의 자 올 시즌 최고 기록이 12초 40이었는데 아 네 자 출발은 약간 늦긴 했지만 가속질주와 중간질주부터 단독질주를 김한종 선수가 해줬죠. 네 그렇습니다. 자 12초 27 자 풍속도 플러스 1.3이기 때문에 아 정말 적절했어요. 사실 1.5 이상이면 어 참고 기록으로 남을 수도 있었던 12초 27이라는 기록을 아 김한종 선수가 작성했고 아 풍속이 이 기록을 잘 지켜줬네요. 네 안영훈 선수도 12초 48이라는 기록을 작성했기 때문에 아 올 시즌 최고 기록을 오늘 이 무대에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. 네. 네. 감사합니다.